이번에 AI 탑뉴스는 벤츄빛 기사인 언어 벽허물기 일레블랩스의 다양한 청중을 위한 다국어 텍스트 음성 변환 출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기사 내용입니다. 음성 복제 및 탑성을 위해 기계 학습 의힘을 활용하고 있는 일련된 스타트업인 일레블랩스는 오늘 30개 언어를 지원하는 새로운 텍스트 음성 변환 모델로 플랫폼을 확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확장을 통해 플랫폼이 공식적으로 베타 단계를 종료하고 전 세계 시청자를 대상으로 콘텐츠를 맞춤화하려는 기업과 개인이 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일레블랩스의 1900만 달러 시리즈 A 라운드에서 회사 가치를 거의 1억 달러로 평가한 지 한 달여 만에 나온 것입니다. 일레블랩스는 모든 콘텐츠를 모든 언어와 목소리로 보편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한다는 꿈을 가지고 시작되었습니다. 일레블랩스는 음성 합성과 보이스랩이라는 두 가지 주요 음성 중심 AI 제품을 제공합니다. 전자는 텍스트 입력에서 자연스러운 음성을 생성하는 합성 도구입니다. 후자는 합성 도구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자신의 음성을 복제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합성 음성을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일종의 추가 기능입니다. 사용자가 사용자 정의 음성을 만든 후에는 이를 텍스트, 음성 변환 도구에 연결하여 원하는 짧거나 긴 형식의 콘텐츠를 원하는 음성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전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됩니다. 대안으로 회사에서 미리 제작한 AI 음성이나 커뮤니티에서 공개적으로 생성하고 공유한 음성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초기에는 합성 도구가 영어로만 음성을 생성하는 모델로 시작되었습니다. 나중에 텍스트 입력과 AI 음성을 사용하여 영어, 폴란드어, 독일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및 힌디어의 6개 언어로 음성을 생성하는 11 모테링거 버전 1로 확장되었습니다. 이제 11 모테링거 버전 2가 출시되면서 이 제품은 이제 30개 이상의 언어로 음성을 합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어, 네덜란드어, 터키어, 스웨덴어,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우크라이나어, 그리스어, 체코어, 핀란드어, 루마니아어, 덴마크어, 불가리아어, 말레이어, 헝가리어, 노르웨이어, 슬로바키아어, 크로아티아어, 고전아랍어 미타미러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본질적으로 사람이 자신의 목소리를 복제하고 이를 사용하여 다양한 시장을 대상으로 수십 가지 언어로 연설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11랩스에 따르면 사용자는 원하는 언어로 텍스트를 입력하고 원하는 음성미리 만들어진 음성, 합성, 음성 또는 독재음성을 선택하고 몇 가지 음성 매개변수를 조정해야 합니다. 모델은 자동으로 작성된 언어를 식별하고 설정된 매개변수를 사용하여 음성을 생성합니다. 또한 원래, 악센트를 포함하여 모든 언어에서 선택한 음성의 고유한 특성을 유지합니다. 우리 모델은 단어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상황에 따라 전달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텍스트 음성 변환 모델에 하드코딩된 음성 기능이 없기 때문에 AI 음성을 생성하는 동안 수천 가지 음성 특성을 강력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는 11랩스, 모델이 각 발화를 개별적으로 생성하는 대신 생성된 각 발화 주변의 텍스트를 고려하여 적절한 흐름을 유지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로봇처럼 들리는 음성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라고 스타네스 유스키는 벤츄비드에 말했습니다. 텍스트 음성 변환 도구의 광범위한 적용 11랩스는 베타 출시 이후 기업과 창작자 모두의 관심을 받았으며 전 세계적으로 100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등록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번 출시로 플랫폼의 사용자, 기반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매일 생성되는 콘텐츠의 양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타네스 유스키는 우리 제품을 사용하는 기업 고객이 많이 있으며 비디오 게임의 캐릭터 음성부터 고객 서비스 아바타 음성까지 오디오북 녹음부터 시각장애인을 위한 콘텐츠 제작까지 사용 사례가 다양합니다. 라고 스타네스 유스키는 설명했습니다. 가장 최근의 회사는 R7와 협력하여 추가적인 접근성을 위해 오디오, 버전으로 모든 논문을 출판했습니다. 또한 스토이터와 제외하여 오디오북에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을 향상하여 인간 내레이터와 함께 추가 AI 음성을 제공합니다. CEO는 미래, 어느 시점에는 영화 전체를 열어 언어로 완벽하게 더빙하는 동시에 원작 배우의 액센트와 감정을 보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이 사명의 일환으로 11라즈는 사용자가 긴 형식의 콘텐츠를 보다 쉽게 구성하고 편집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젝트 도구를 포함하여 더 많은 언어와 기능으로 제품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스타네스 유스키에 따르면 더 긴 콘텐츠에서 음성을 생성하는데 Google Docs 수준의 단순성을 추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연말까지 우리는 사용자가 원래 화자의 음성을 유지하면서 음성을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즉시 변환할 수 있는 AI 더빙 도구의 베타 버전도 출시할 계획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AI 기반 음성 및 음성 생성 공간에서 11라즈는 MURF, AI, PLAY, A 및 WELL SAID LABS 와 같은 플레이어와 경쟁합니다. 마켓 US에 따르면 이러한 도구의 세계 시장은 2022년에 12억 달러에 달했고 2032년에는 거의 50억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추산되며 CAGR은 15.40%를 약간 상회합니다. 이상으로 벤츄비 기사인 다국어, 텍스트 음성 변환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